자, 오늘 마지막 내용이요. 자, 그 다음에 Who Am I라고 쳐보세요. Who Am I 그냥 그럼 내가 로그인했는데 내가 이제 우리가 이제 CD 한 다음에 C에서 여기서 잘 보세요 여러분. US 탭 하시면 자동화상 되는 거 아시죠? 이거 다 입력하는 거 바보예요. 네. US 탭, 엔터 치시고 자, 여기서 이제 LS 눌러서 여기 있는 사용자 중에서 내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? 잘 모르겠죠? 그럼 뭐 하면 된다? Who Am I를 쳐주세요. Who Am I가 뭐죠? 네가 누구야?라는 걸 알려주잖아요. 아, 그럼 내가 누구니까 내 홈 디렉트리가 여기 있구나. 라고 해서 이렇게 위 눌러서 여기다가 SV 이렇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. 라는 거죠.